오늘 날씨 너무 좋다 샌프란시스코에 얼마 전에 비가 진짜 많이 왔거든요 저희 집에 지금 물이 새고 있는 것 같아요 검은 부분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다음 날씨가 다행히 흘러 간다 그래, 그쪽으로 그릴 때 처음 들었거든요 오늘 여기, 지난 작년인데... 다른 방식이 흘러 왔고 네, 방식이 흘러 왔는데 큰 일은 흘러 왔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도착했고 지금 나갈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친구들이랑 나눠 먹을 건데요. 짜잔! 나이스 미치우가! 와 요가타임! 내 채널이! 내 채널이! 미국의 롱이! 한국의 롱이! 한국의 롱이! 오늘의 롱이!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는 제 남자들에게 문을 추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남자들에게 문을 추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288만원에? 288만원에? 한국의? いやいやいや いやいやいや でもいいです いやいやいや ママもちょろっと来たり これ見えてるかな 嘘で? 何も違いない 何も違いない この間私のヨガ 来てくれて 今日は英語なので Like this できました 言葉が変わる 何もできましたか? 英語 普通のヨガクラスは? アメリカでのシーズマーを使い? 日本でシーズマーを使い 今進行するヨガクラスにも使い ユッパー! ユッパーを使いながら ユッパーを使って ユッパーの学習は? ユッパーでのシーズマーとは? はい ユッパーでのシーズマーを使う 립백이ряд 50초였어 넌 푸를 가지고 있어? 네! 네! 좀 헷갈네요 좀 헷갈네요 와우! 약간 일본의 맛 누군가가 왔어요? 네 바이 바이소닉 바이소닉 네 이건 한국의 제주도에요 한국의 한국의 오니까리 푸시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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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내 여기가 도쿄에나요? 여기에 가는 길이에요 너무 길게 배우나봐요 요시 한국에서 간팡을 보고 있어요? 간팡이요 저는 중국인의 입니다 Das는 다이입니다 간팡 한국은 한국은 매우 되게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려요 제가 알아요 일본은 한국어로 막걸리가 좋아해요 아 막걸리 막걸리 시클리 지지미 지지미 지지미는 팬케이크 아..뭔데? 참이숨 알코올? 참이숨 소주? 오 마이갓 하하하하 한국어로 사원 한국어로 사원 사원아 사원아? 아주 특별한 곳이 아..어떻게 말할까요? 아..어떻게 말할까요? 찜질방? 아니 찜질방 아니 찜질방 아니요 아.. 참이콜 여기가 너무 많아요 아..어떻게 말할까요? 아..어떻게 말할까요? 아..어떻게 말할까요? 아..어떻게 말할까요? 아..어떻게 말할까요? 아..어.. 아..어..어떻게 말할까요? 어쩔 것 같죠 와우, 너무 잘한다 이민, 아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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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랍? 스크랍? 오늘 집에 누구를 초대한 것 같은데? 오늘 뭐 할 거예요? 파티하고 파티! 김밥도 말아 말아 할 거잖아요 한국인 친구 한 명, 타이완 친구 한 명 이렇게 불러서 넣읍시다 아니, 한국 사람은 쌍둥이여서 두 명이에요 아, 한국 사람 쌍둥이 두 명 웨이컴! 미국에도 이렇게 한국 김 팔아요 김밥김 해표 섬마을 구운 김 단식도 사두고 그다음에 시금치를 데쳐야 되니까 미리 씻어놨어요 그리고 저도 같이 할 겁니다 어떻게 같이 할 거예요? 뭐야 이거? 바이바이 어디 가요? 뭐 좀 입어줄지? 어머니? 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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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제가 베바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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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off!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regular 오일? 어! regular 오일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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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지? 면이? 제가 이걸 먹어봤는데... 너무 뜨거워 타이완? 네 네 아! 아! 용영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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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알지? 아! 아! 좀 내내! 아! 여러분들 아니요 미국은 줄테니는 잘 안 쓰레기 네네 진짜 잘 안 쓰레기 그래서 서로를 많이 move on 일부러 일퍼래 histor이예요 정신하철을 were to keep the wire on medium 열릴 수 없어 머리에 꽂아 저는 내가 성공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전기장에 와구요 Aquatic는 나 amazed? 왜 AAA? run by our house. 부산? 아, 내 집에서? 뱀에 워밀어받고 기다리蝶이니까 한길의 한참을만으로 골랐어요 저희는 한참을 타 one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었나요? 아니 숟가락도이에요 올리기 넌 뼈의 졌어요 부딪쌤 끝나야 반지 이거 뭐 해? 바로 어떤 과자인지 준비했는지 너 among 그가 쪼마도 준비했어? 예아! 시절하게 이 스페인치 비빔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사용할 수 있는 비빔밥 오늘의 기름을, 안녕 퀘인마스 많이 먹었어요 반찬이 국제 이 사은 김 밥은 좋은 것 같아요 네 짜잔 여러분 그냥 넣으세요 네, 그냥 넣으세요 두 크기 하나는 아주 부드러우고 하나는 더 높은 크기 정말? 그릇을 넣은 양이 넣은 양이 넣어요 양이 넣은 양이 넣은 양이 넣어요 이렇게 넣은 양이 넣은 양이 넣어요 첫번째는 밥을 넣는 양이 넣어요 맛있어? it you made it what's not broken we recommend you have to put the rice and the end of the seaweed but you need to um have a little space with it 아...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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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내가 영어로 rika 아 andra 말아 fourth 그릴 sculptures 짜 gardens 세상橫 Raj. 스페디오 알려드립니다. 하하하하 유주 say hi! 하하하하